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지난 주말 대구 기자회견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라며 과대망상이라고 꼬집었던 박형욱 당국대 의대 교수가 또다시 이준석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형욱 교수는 이명박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이자 의대 교수인 동시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박형욱 교수는 이준석이가 싸가지가 없는 것은 나이와 무관하다며 이준석이의 비틀린 권위의식을 꼬집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표가 되더니 돼도 않는 말이나 씨부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급기야 최근 이준석이의 달게 할 발언 그러니까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이준석이가 막말을 늘어놓은 것은 자신을 위해 애써준 사람들에게 엿먹으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소식인지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당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가 최근 연달아 이준석이를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형욱 교수는 지난 주말 이준석이의 대구 기자회견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준석이가 아무데나 반헌법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며 제정신이 아닌 정신세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과대망상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뒤늦게 알려진 이준석의 발언을 두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박형욱 교수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준석의 대구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미관 말직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제가 대구 내려와서 어디 시작에만 들린다고 해도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미관 말직에 있는 당직자라도 다 와서 여기 줄 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함께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당이 가지고 있는 찍히면 죽는다 문화 이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타나면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안 온 분 모두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입니다. 박형욱 교수는 이준석의 미관 말직 발언을 두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며 당대표의 공식 행사도 아니고 당내 윤리위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도 정지가 되어 있는 잠적하겠다던 사람이 어디 나타났다고 미관 말직에 있는 당직자도 와서 줄을 서야 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미관 말직 운운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욱 교수는 이런 되도 않는 말을 씨부리는 게 청년이냐며 어린 나이에 대표되더니 비틀린 권위의식에 쩔어 있다며 저런 게 청년 정치면 내다 버리라고 꼬집었습니다. 뒤이어 올린 글을 통해서는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품어야 한다는 주장이 기분 나쁘다고 주장한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준석이가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엿먹어라 그런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의 나이가 37인데 13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내가 달걀이냐 나를 품는다고 그러고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박형욱 교수가 보기에 이준석이 저거는 개전의 정의나 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박형욱 교수는 그때가 되어도 이준석이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청년 정치를 부르짖고 있을까 궁금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박형욱 교수는 이준석이가 싸가지가 없는 것은 나이와 무관한 것이라며 젊어서 싸가지가 없을 수 있고 나이 들어도 싸가지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싸가지 없다고 말하면 갑자기 청년 정치를 공격하는 것으로 과대 포장하는 정신상태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이 오히려 청년 정치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젊은 정치인 중에서도 싸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말고 제대로 된 청년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것이 청년 정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준석이는 자신이 무슨 달걀이냐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사실 이준석이 네가 무슨 달걀 급이라 됩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솔직히 매출의 할도 과분할 정도입니다. 하는 짓은 딱 이 뻐꾸기 아이가 틀면서 도대체 무슨 달걀 타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니를 품어주겠다고 했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대통령 거론하면서 자기 급을 올려치려고 수작질입니까? 수작질이. 하는 짓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준석이의 행태가 골때린 것이 아니 지가 내부 총질과 분탕질로 당내 갈등 야기하고 개인 성비위 의혹으로 비대위까지 출범하게 된 마당에 왜 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까? 지가 이러니 김소연 변호사가 진지하게 정신과 진단 받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는 김소연 변호사의 권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이준석이를 겨냥해서는 당내 시도당 청년위원장들도 날선 비판에 가했는데 시도당 청년위원장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준석과 이액관 김용태를 향해서 청년 정치의 이름을 빌려 청년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과 김용태가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로 청년을 대표하는 양 곡해하며 M1 당내 청년들의 이미지를 나락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이준석과 김용태가 본인의 스펙 쌓기와 목표를 위해서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중앙청년위원회 조직을 와해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제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건전한 청년 정치 문화를 위해서라도 이준석과 이액관들은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당내 청년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박형욱 교수의 주장 그리고 묵묵히 당을 지켜왔던 청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16일 이준석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 이후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이준석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 이준석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그간 이 이준석이가 저질러왔던 짓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 윤리위 추가징계로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므로 당 차원에서라도 후대에 본을 세우기 위해 이 이준석이는 반드시 제명 처리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가 여름 한철 매미가 최후의 단발마 울음소리를 내듯이 맵 맵 맵 맵 최후의 발작성 발언과 막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은 어떻게 맞습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이준석이의 뒤통수를 쉬게 때릴 겁니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뉴스빠바귀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